주역은 왜 필요한가? 공자는 한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어떤 가르침으로 다스리는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사람됨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온화하고 돈독하면 시경을 중시하는 나라여 작은 것에 구애받지 않고 멀리 내다보면 석영을 중시하는 나라다, 공자가어. 제36편 문호. 그렇다면 주역을 중시하는 나라는 어떨까? 공자는 깨끗하고 고요하며 정치하고 미세한 것이 역의 가르침이다 라고 했다. 깨끗하고 고요하며 정치하고 미세하다는 것은 활동적이기보다 사변적이며 능동적이기보다 수동적이며 이를 도모하는 편이라기보다 한걸음 물러서서 관조하는 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깨끗하고 고요하며 정치하고 미세해야 할까? 그 이유는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이 미세하기 때문이다. 공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그 조짐이 먼저 나타난다 라고 했다. 이 조짐은 미세하고 음미한 것이기에 반드시 마음을 깨끗하고 고요히 해야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런 미세한 조짐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역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주역은 세상사에 대처하기 위한 전천우적 방법을 말한 책이 아니다. 주역은 미세한 조짐을 사전에 감지하는 데 치중한다. 달리 말하면 하늘로부터 받은 인간의 능력 중 특정한 부분, 바로 일의 조짐을 미리 파악하는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것이 주역이다. 인간이 세상사에 대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설사 일의 조짐을 미리 알았더라도 그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며 계획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하는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역의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과 병행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드높일 수 있다. 아울러 조짐의 파악은 합리성과 결합되어야 한다. 조짐에 매몰되어 합리성을 잃는다면 도리어 주역을 읽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아니 못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비단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주역을 신봉하는 타인의 삶까지도 위험에 내몰 수 있다. 감지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짐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주역의 패단을 적이라 표현했다. 왜 해친다는 뜻의 적자를 사용했을까? 바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해치기 때문이다. 주역의 패단은 다름 아닌 합리성의 상실에서 비롯된다. 미세한 조짐을 하늘의 개시인 양 그대로 맹신하는 데서 불행은 시작되는 것이다. 주역은 어떻게 읽혀왔나? 주역은 64괴의 부호와 괴사, 효사 등의 이른바 설명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64괴 부호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상수역으로 흐르게 되고 설명문에 치중하다 보면 의리역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칼로 자르듯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현상이든 그 속에는 이치와 모습 그리고 숫자가 마치 삼위일체처럼 동시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주역은 우주와 세상사의 이치를 풀이한 것이기에 상수역의 측면에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주역을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읽어왔는가 하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상수적 해석은 주역을 점서로 해석할 때 주로 사용되었고 사서삼경 중 하나로 자리매김된 경서로서의 주역은 의리적 해석을 중시했다. 주역이 고대의 점서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나 적어도 조선조를 통해서는 점서보다는 입문서로 활용되었다. 이 점은 조선왕 조실록의 방대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역이라는 단어로 조선왕 조실록을 검색하면 모두 882건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선조대가 135건으로 가장 많다. 선조 측위년의 주역 관련 첫 기사는 기대승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다. 기대승은 선조에게 대학의 한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것은 바로 성인이 되는 바탕입니다.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경연에서 글을 토론하면서도 숫자만 채우는데 불과할 따름입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입 밖에 낸 말이 착한 말이면 천리 밖에서도 호응하고 착하지 않으면 천리 밖에서도 거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영향이 무척 크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왕 조실록에 인용된 주역 관련 기사는 예외 없이 이런 식이다. 이는 조선조 지식인들의 주역 읽기가 철저히 입문적이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주역의 괴사와 효사가 특정 상황에 대한 일종의 삶의 지침서로 읽혔던 것이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가 주역을 읽으면서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로 주역이 경전에 하나로 자리매김되어 온 것 또한 그 입문적 가치 때문이다. 주역 읽는 법, 누가 주인공인가? 주역은 삶의 지혜를 개발해 줄 수 있는 책이다. 어떤 결정에 앞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이후 변화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주역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면 그 기능도 그에 한정해야 한다. 삶의 주인은 자신이지 주역이 아니다. 우리가 주역에 끌려다닐 때의 주역은 더 이상 지혜의 책이 아니다. 이 대목에서 강태공의 일화 하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삼하천이 쓴 사기의 재태공세가의 기록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주가 왕자비관을 죽이고 기자를 옥에 가두었다. 무왕은 주를 정벌할 마음을 먹고 거북껍질로 점을 쳤더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불길한 모습이 나왔다. 주의 대신들은 모두 두려워했으나 강태공이 강력하게 무왕에게 권했다. 그래서 무왕은 마침내 정벌에 나섰다. 11년 정월 갑자일 목야에 맹세하고 상나라 주를 정벌하자 주의 군대가 허물어졌다. 삼하천의 이 기록은 왕충의 손을 거쳐 훨씬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왕충은 논형에서 이렇게 묘사한다. 주나라 무왕이 주를 정벌하면서 복서를 행했더니 좋지 않았다. 점에 이르기를 크게 흉하다고 했다. 태공이 시초를 밀쳐버리고 거북껍질을 짓밟으며 말했다. 말라빠진 껍데기와 죽은 풀이 어찌 기름을 알리오? 강태공이 시초를 밀쳐버린 것은 주역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강태공이 어찌 주역에 대한 이해가 없었겠는가? 적어도 문왕의 책사가 되고자 했다면 역학에 대한 이해 역시 문왕 수준에 근접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강태공은 시초를 밀쳐내고 거북껍질을 짓밟아 버렸을까? 손자병법 용간편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이 있다. 서로 몇 년간 대치해도 단 하루로 승리를 다투니? 장록과 비용이 아까워 적의 정세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이는 참으로 어질지 못한 처사다. 이런 자라면 군사를 거느린 장수가 아니오 군주를 보좌하는 자도 아니며 승리를 쟁취하는 주역도 아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군주와 현명한 장수가 움직였다 하면 승리에 출중한 공을 세우는 것은 미리 알기 때문이다. 미리 아는 것은 귀신에게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일의 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도수로 증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반드시 사람을 통해 적의 실정을 알아내야 한다. 강태공은 병법에 통달한 인물로서 상나라 도처에 깔려있던 인맥을 통해 적의 정세를 손바닥 보듯 읽고 있었다. 그러니 어찌 아무런 정보 없이 점괴 결과만 억측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위의 구절에서 미리 아는 것은 귀신에게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일의 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도수로 증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주역 등 복서에 기대는 당시 사람들을 질타한 말이다. 척후병을 통해 적의 실정을 낱낱지 않은 것과 복서를 통해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어찌 비교가 될 수 있으랴? 그 차이는 비유하자면 마치 대낮에 길을 걷는 것과 깜깜한 밤중에 손으로 더듬어 길을 가는 것과도 같다.